가슴이 아파와 회장님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너 지금 그 걸 말해! 전 정말 억울합니다 이용당한 거예요 정확한 사실과 사인을 꼭 밝혀야 합니다 회장님 침싸 쫓겨나기 전에 나가자고 강태인 부모한테 가서 사정 좀 해보자 네 시댁에 가자 그 사람들이 네 인생 이렇게 쳐다던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럼 선택을 해 자수하든가 아님 이혼하든가 또 시작!